이런 우뚝이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다면 인재상이나 비전의 특성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보면 뭐 신속 정황 연구 개척 인화 단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비슷하고 동일하게 활용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조금 차별점을 보면 머리를 쓰고 땀을 흘리는 인재 성실한 거 근면한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저 자기 개발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인재상 부모 밑사람을 공경. 타인 배려는 되게 많은데 부모 밑사람 공경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렇죠. 응 조직과 가정의 절약 정신. 바른 인재. 좋아하는 거죠. 절약하래요 그렇죠 응 마찬가지예요 법규와 약속을 잘 짓고 규정과 에티켓을 잘 지키고 올바른 그래서 한마디로 키워드는 올바른이 될 수 있겠죠. 또 마음과 정성으로 사회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상생에 대한 키워드. 이런 키워드를 많이 반영을 해 주셔야 실제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. 에피소드로 반영을 해야죠.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 누군가를 배려했던 것 내가 굉장히 조금 정정당당하게 머리와 몸을 쓰면서 정당한 결과를 얻어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셔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실제로 이런 키워드들 앞에 있는 키워드들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.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면접에서는 서류 전형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력서 뭐 영어 점수 학점 이런 것들이죠. 성실한지가 딱 정량적으로 나오는 기준 자기소개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오뚜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정성적으로 노력한 자소서 그렇죠. 그리고 인성검사 여기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바른 경영 우리 오뚜기 인재상과 잘 맞는지가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. 여기에서 질문들도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이런 질문들 도출된 걸 바탕으로 역량 면접이 이루어지고요.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고요. 플러스로 피티나 응. 아니면 실제로 산업 관련된 관심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면접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죠. 한마디로 면접관들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. 실제로 제일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일단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 답변 구성 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지원 동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요소들인데. 자 일단 보세요. 오뚜기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일단 지원 동기에서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. 왜냐하면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선호도가 아니라. 실제로 이제 일반 사기업들은 비전을 보셔야 돼요. 최근 이제 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스마트폰.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실제로 카메라 업체들이 다 지금 죽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자동차가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좀 구 산업들은 다 사양 산업이 되었죠.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혁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결국 안정성을 찾으려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막 연구 개척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. 지원 동기는 실제로 내가. 혼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 한마디로 이 기업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로 어필을 해 주시는 게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산업에 대한 흐름도 알고 있고. 우리 기업에서 진짜 비전을 좀 발견을 했고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성의가 있구나 우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산업 분석을 했고 이렇게까지 비전에 대해서 찾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라는 성의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원 동기는. 지금 이런 업계 상황에 있어서 너희의 이 방향성에 정말 공감하고 너희는 정말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 지원을 했고 내가 이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어. 가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가시는 지원 동기가 가장 이상적이고요. 보시면 실제로 오뚜기는 최근에 상생 응. 이 상생을 이렇게 트렌디하게 활용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 이런 완벽한 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. 진출을 하면서 식품의 미래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식품의 미래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가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. 한마디로 해당 산업을 완벽하게 하드 캐리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뚜기가 현재 해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제일 흡족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내가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갖춘 직무 역량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. 정량적인 건 실제로 이력서인 거죠. 언어 능력 그리고 이쪽 관련된 공모전 경력 혹은 경험들 그리고 해당 식품 산업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포럼도 참여하고 아니면 이런 홍보 대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역량도 필요하겠죠. 특히 상생의 정신 가치관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하였다라는 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오뚜기의 내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요 논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신 내용과 거의 동일하실 겁니다. 근데 방향 구성을 하실 때 이걸 그대로. 읊듯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오뚜기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런 가치관과 이런 역량을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 구성을 만들어두시면. 실제로 이 다양한 지원 동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커버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.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큰 툴 하나 만들어두시고 이 질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. 그렇죠. 오뚜기 지원하는 이유. 오뚜기 비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내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. 그렇죠. 어떤 업무를 맡아보고 싶은지 그러면 이 활용을 역량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 자체. 응 특히 내가 여기에서는 테스크를 맡으시면 되는데요. 이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. 글로벌. 홍보 그리고 식 문화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물류 시스템 그래서 포맷을 내가 하나 맡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라는 걸 애초부터 입사 후 포부로 지원 동기에 같이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나는 산식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쪽 관련된 경험이나 자격 역량들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다가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죠. 혹은 나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 문화는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될 것이고 특히 엠제트뿐만 아니라 지금 십대들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. 실제로 쌀 소비량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. 식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침을 먹는 문화였다면 최근에는 아침보다는 브런치 간단하게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를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의 개선에 따라서 우리 오뚜기가. 식 문화 트렌드 우리 밥상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내가 세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오뚜기에서 해보고 싶은 일은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 오뚜기가 얼마나 우리 식 문화 그리고 유통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연결을 하시게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똑같죠.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대로 동일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.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노력 정상적인 노력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.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내 역량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겹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겹치는 질문들을 매번 다르게 답변 달지 마시고 큰 툴 하나 만들어두셔서 활용하셔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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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